반갑습니다. 우덕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투스의 2년 유예가 잠정 합의가 되었죠. 잠정 합의가 되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 뻔했던 이런 부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큰 손들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었죠. 지금 HLB 같은 경우에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잠정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잠정 합의이긴 하지만 거의 합의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HLB 장기 투자를 해서 아주 크게 수익을 내고 있는 이런 큰 손들이 굳이 HLB 주식을 매도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대주주 양도세 부분은 아직까지도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일날 팔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 부분도 좀 빠르게 결정이 돼야 됩니다. 결정이 돼야 되겠죠. 금투세 2년 유예 21조 채권개미 한숨 돌렸다 이런 소식이 나오는데 보시면 내년도에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른바 채권개미 투자자들도 한숨을 돌렸다. 그래서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법은 폐지가 아니고 유예이죠. 그러나 2년 유예이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2년 동안은 잊고 살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해놓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소식이고 지금 1월 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개인의 채권 순매수 많더라 이런 부분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투세가 일단 유예가 되게 되면 여야 합의가 된 상태고 타 쟁점 법률안들은 아직까지도 불투명하죠. 아직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금투세라는 게 주식과 파생상품 펀드 등의 매매를 통한 소득이 연 5천만 원을 넘게 되면 매매를 통해서 사고 팔고 했든 아니면 지고 가든 관계없이 어쨌거나 5천만 원이 넘는 상황이다 그러면 최고 27.5%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큰 손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다음 달 1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제 이 부분이 2년이 유예가 되는 걸로 잠정 합의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런 부분은 이제 사라졌다. 더 이상 우려사항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금투세 도입을 2025년도까지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7월 달에 발의를 했고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택을 좀 걸고 했지만 결국은 2년 유예 부분은 이제 잠정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게 대주주죠. 대주주 기준을 10억 이상으로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투연에서는 금투세 위에 즉각하고 대주주 기준을 즉각 확정하라고 계속 촉구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민주당 쪽에서 태클 걸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투연에서도 민주당 주연도 1, 2위가 있으니까 50억 정도로 타협을 한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결정은 나지 않았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 주식시장 불안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므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금투세 도입은 유예가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투세 도입하지 않으면 당장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시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야 되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현재는 우선순위가 시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을 깨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시급히 도입해야 할 특별한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1, 2년 늦춘다고 해도 문제가 될 거 없다. 그럼 늦추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공감대 형성이 됐고 늦추는 상황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하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세부 쟁점에 대한 합의가 남아있는데 아무래도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50억이라든지 아니면 30억 정도라든지 이런 분위기로 결정이 되게 되겠죠. 이런 부분이 그래도 금투세가 2년 유예로 확실하게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 큰 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큰 손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세금 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크게 또 손해를 보는 입장은 누가 되느냐 하면 결국 우리 소액 투자자들이 일반 주식 투자자들 개미들이 손해를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 손들이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으로 막아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면 외인하고 기관들이 아주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큰 손들이 투자를 할 만한 그런 메리트를 찾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큰 손들이 돈 많이 벌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리스크 걸고 투자해서 돈 많이 벌어가는 것 그거에 대해서 세금 내라 마라 이렇게 질투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없죠.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큰 손들이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시장이 그래도 단단하게 잘 받쳐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HLB는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 큰 손들이 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HLB 입장에서 보면 이런 금투세 위에 부부는 HLB가 상당히 큰 쇠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잠정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부는 더 이상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겠죠. 큰 손들은 신경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많이도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미증시 반등을 한 상태고 이런 분위기에 이제 HLB 정말 하락포이 정말 큽니다. 정말로 오랫동안 크게 하락을 한 상태고 그런데 지금 HLB는 이 가난 부분에서 아주 강력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완벽한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는 기업이 없죠. 3상까지 다 완료해서 이제 내 승인 신청만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고 대한민국 최초로 항암신약 FTA 승인을 받아내는 기업이 되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기술 수출 부분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내가 삼성까지 다 진행을 해서 모든 수익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마련해서 이렇게까지 진행한 기업은 HLB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죠. 그런 유일한 상황이고 키트로다도 실패한 간암에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냈다는 부분이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부분이고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지만 이 HLB는 한번 보시면 얘는 뭐 계속 지그재그죠. 오르면 내리고 오르면 내립니다. 계속 오르면 내리고 오르면 내립니다. 지금 많이 내렸죠. 내리면 오르죠. 내리면 올라가는 게 HLB입니다. 내리면 올라가는 게 HLB입니다. 그리고 쌍바닥을 잡을 때 한번 살짝 깨주는 게 또 보통 HLB의 흐름이죠. 그래서 지금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도 횡보를 하면서 계속 흔들어 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 HLB만큼 아주 강력하게 기업가치 변화가 급변화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주가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하락해 있는 기업은 거의 뭐 HLB가 가장 확실한 그런 지금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수급도 계속 괜찮죠. JPC나 한국이 들어오고 있고 삼성도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죠. JPC나 한국 들어오고 있는 상황. 골드만삭스는 매도하다가 이제 끝이 났죠. 매도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하고 유증 물량 수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화를 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서고 있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낙폭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내려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